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벙커 뒤쪽으로 빈이 있는데요 그 벙커에서 그림까지는 공간이 꽤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위치의 벙커고요 두 번째 샷 네, 굿샷 전예성의 버디펀 아주 좋은 위치예요 들어가세요, 전예성 오늘 좀 오랫동안 참았는데 기다려왔던 버디가 7번 노래 나옵니다 전예성 선수의 위치에서 서드샷을 하게 되면 핀 쪽으로 흐르는 내리막 경사의 캐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핀보다 오른쪽으로 공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페어웨이 안착률도 좋지만 그린 적중률도 88%입니다 세 번째 샷 오호, 전예성 좋습니다 자, 일단 전예성이 또 이렇게 기회를 만듭니다 전예성 들어가면 네타차로 좁혀갈 수 있습니다 오르막이고요 있다면 왼쪽 안쪽이에요 버디펀 들어갑니다 전예성 차분하게 타수를 잘 줄이고 있습니다 자, 버디 두 개로 이제 선도와 네타차 정말 조용하게 강한 선수입니다 네 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